기후변화는 사기가 아니지만 인간 때문에 발생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시 대통령이 미국 방송 CBS에 출연해서 한 말입니다. 여기서 기후변화란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나는 기후의 변화를 뜻합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즉 IPCC는 적어도 10년 이상 기후의 평균 상태 또는 기후변동성이 통계적으로 요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후변화라고 보죠. 이는 특정 지역에서 특정 시간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덥고 추운 것 같은 날씨의 변화와는 다릅니다. 트럼프의 말은 지구가 오랜 세월 간빙기와 빙하기를 겪는 등 기후변화가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태양 흑점활동 변화 같은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일어났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화되는 트럼프의 주장은 기후변화를 연구해온 과학자들에게 낯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이 지금보다 발달하지 못한 시절, 세간에 팽배했던 낡은 의견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증거를 통해 낡은 믿음을 뒤집어왔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는 믿음은 월식과 인공위성 사진 등의 증거를 통해 뒤집혔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믿음은 지구에서 보이는 별의 위치가 지구의 공전 탓에 달라진다는 증거 탓에 뒤집혔고요. 인류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화되는 믿음 역시 지금은 뒤집힌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 과학은 인류가 지구의 기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까요? 기후변화 과학의 시작은 약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24년 수학자 조제프 프리에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죠. 행성은 계속해서 햇빛을 받는데 왜 계속해서 뜨거워지지는 않을까? 당시에는 뜨거워진 표면은 다시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뜨거워진 냄비 표면 가까이에 손을 대면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도 냄비 표면에서 열 에너지가 방출됐기 때문이죠. 여기서 열 에너지는 빛과 같은 전자기파에 속하는데요. 물체에서 열 에너지가 전자기파의 형태로 나오는 현상을 복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복사란 방사와 같은 뜻입니다. 물체에서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 복사가 모든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의미죠. 복사에 대한 이론에 따르면 프리에의 질문에는 답이 이미 있었습니다. 지구의 지표면은 태양에게서 열을 받은 뒤 다시 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지표면이 태양열을 끌어안고 버티는 게 아니라 다시 바깥으로 내보내므로 지구가 계속해서 뜨거워지지 않는 거죠. 프리에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지구의 기온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훨씬 낮아야 했던 겁니다.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면 다른 무언가가 지구의 열을 잡아줘야 했습니다. 대기 온도가 너무 뜨겁게도 너무 차갑게도 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프리에는 그게 바로 공기일 거라고 생각하며 공기로 덮인 지구를 유리 덮개가 있는 상자에 비유했습니다. 상자에 햇빛이 들어오면 내부가 따뜻해지는 것처럼 대기에 덮인 지구도 햇빛을 받으면 따뜻해진다는 겁니다. 이후 사람들은 지구의 대기가 지표면에서 복사된 열을 가두는 효과를 온실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온실효과는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지구를 감싸는 대기는 다양한 기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질소와 산소가 제일 많고 아르곤과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이 뒤를 잇죠. 이 중 일부 기체는 열과 반응에 마치 열을 가두는 유리 덮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지구에서 복사된 열이 우주로 나가지 못하게 차단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온실기체라 부릅니다. 지구 대기 중에 무엇이 온실기체인지는 프리에가 온실효과를 제안한 지 약 30년 뒤 과학자 유니스 뉴턴푸트와 존 틴들이 밝혔습니다. 먼저 1856년 뉴턴푸트가 유리관을 햇빛에 노출시키는 실험을 했습니다. 유리관에 수증기를 포함한 다양한 기체를 양을 달리하며 넣었죠. 그 결과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있을 때가 다른 기체가 있을 때보다 유리관이 따뜻해지는 정도가 더 컸습니다.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온실효과를 지닌 기체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1864년, 틴들은 보다 정량적으로 기체들의 온실효과를 밝혔습니다. 틴들에 따르면 대기의 99%를 차지하는 산소와 젤소는 복사열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수증기와 메탄, 이산화탄소는 복사열을 흡수합니다. 흡수한 복사열은 다시 방출시키고요. 훗날 연구를 거듭한 과학자들은 온실기체가 두 종류 이상의 원자로 이뤄진 기체들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산소 원자 2개로 이뤄진 산소나, 질소 원자 2개로 이뤄진 질소, 아르곤 원자 하나로 이뤄진 아르곤 기체는 온실기체가 아닙니다. 반면에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이뤄진 수증기나 산소 2개와 탄소 하나로 이뤄진 이산화탄소, 탄소 하나와 수소 4개로 이뤄진 메탄, 탄소와 염소와 불소로 이뤄진 프레온 기체는 지구의 복사열을 흡수하는 온실기체죠. 이들 온실기체는 복사열을 흡수하면 원자 사이의 결합이 진동합니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가 복사열을 흡수하면 탄소와 산소 사이 결합이 구부러지거나 늘어나죠. 이런 과정을 거친 온실기체는 다시 복사열을 방출하는데요. 복사열 방출은 모든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우주로도 지구로도 복사열이 방출되죠. 이 중 지표면으로 온 복사열은 다시 지면에 흡수됩니다. 지표면은 태양에서 받은 에너지와 대기에서 받은 에너지를 합해 다시 복사열을 방출합니다. 그러면 온실기체는 또 복사열을 흡수한 다음 일부는 지표면으로 일부는 우주로 내보낼 겁니다. 이런 순환이 반복되다 보면 지표면이 흡수하는 에너지와 내보내는 에너지가 같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 온도는 온실기체가 없을 때보다 살짝 높습니다. 지구의 경우 온실기체가 없다면 지표면의 연간 평균 기온이 영하 18도겠지만 온실기체가 있어 지표면의 연간 평균 기온은 영상 15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차례입니다. 온실기체의 양의 변화가 생긴다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지표면의 연간 평균 기온이 내려가거나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 당연한 질문을 1896년 화학자 스반테 아레니오스도 했습니다. 미래에 이산화탄소가 감소할 경우 지구가 얼마나 추워질 것인지를 계산했죠. 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산화탄소가 감소한 만큼만 지구가 추워지면 좋겠지만 추워진 지구는 또 다른 원인이 되어 기온을 더욱 내렸습니다. 평균 기온이 내려가면 대기 중에 수증기를 포함한 온실기체의 양도 줄어듭니다. 그만큼 지구는 더 추워지겠죠. 또 높은 산에는 눈과 얼음도 많아집니다. 그러면 햇빛이 지표면에 흡수되지 않고 눈과 얼음에 반사돼 지구는 더욱 추워집니다. 이처럼 초기 원인이 만든 결과가 새로운 원인이 되어 결과의 영향을 더 크게 하는 현상을 양의 되먹임이라고 합니다. 아레니오스는 양의 되먹임으로 이산화탄소가 조금만 감소해도 지구는 크게 냉각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증가해도 양의 되먹임이 일어나겠죠. 온실기체가 증가하고 눈과 얼음이 녹을 테니까요. 아레니오스가 살던 19세기 후반은 산업혁명이 시작된 지 100년이 넘게 지난 때였습니다. 아레니오스는 인간의 활동으로 탄소를 계속 배출했다간 지구의 에너지 균형이 무너질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자들은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이뤄지는 인간 활동이 전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키기엔 영향력이 미미할 거라고 생각했죠. 또 증가한 이산화탄소는 지구의 드넓은 바다가 흡수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불행히도 이런 기대는 모두 반박되었습니다. 먼저 이산화탄소가 사라지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거나 나무와 풀에 흡수되기도 하지만 그 기간이 짧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수백 년이 걸립니다. 그마저도 전부 사라지지는 않아 약 20%는 수천 년이 걸려야 없어집니다. 즉, 인간이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방출한 이상 이산화탄소는 평균 수백 년을 대기 중에 머무르며 온난화를 일으킬 거란 뜻입니다. 미세먼지가 비와 바람에 쓸려 하루만 해도 사라지는 것에 감사해야 할 정도일까요? 오랜 수명 탓에 이산화탄소는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 핵 폐기물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인간 활동이 미친 영향도 예상보다 컸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인간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약 0.5배 늘렸습니다. 농도가 1750년 280ppm에서 2020년 413ppm으로 증가했죠. 여기서 ppm이란 농도를 가리키는 단위로 이산화탄소가 413ppm이라는 말은 공기분자 100만 개 중 이산화탄소가 413개라는 뜻입니다. IPCC에 따르면 최근 이산화탄소 농도는 적어도 과거 200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전체 온실기체 중에서 가장 양이 많은 이산화탄소는 지금까지 인간에 의해 벌어진 지구온난화 중 약 74%를 기여했다고 평가됩니다. 나머지 인간이 배출한 온실기체 중에는 메탄이의 19%, 아산화질소가 8%씩 온난화를 일으켰다고 과학자들은 보죠. 이런 사실들이 하나 둘 밝혀지는 동안 과학자들은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데 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20세기 초부터 지구의 평균 기온과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려는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1950년대부터는 많은 과학자들이 인간이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1965년 미국 대통령의 과학자문위원회는 환경오염에 대한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인류는 자기도 모르게 방대한 지구 물리학적 실험을 하고 있다. 21세기에 나타난 다양한 기상이변은 그 실험의 결과인 걸까요? 가뭄과 홍수, 태풍이 정말 지구온난화의 영향인지 다음 화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